반갑습니다. 생윤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이 사탄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나에게 맞는 과목은 뭔지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정리할 수 있는 사탄 과목 선택 가이드를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하고 정확하게 선택을 하지 못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수업료를 지불한다. 즉 내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인생에서 수업료를 적게 내는 게 좋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인 대학이라는 대학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이 있겠죠. 그 과목이 사탄 과목이 있는데 사탄 과목의 수많은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필요한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가? 이걸 신중하게 판단해 보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거나 남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 과목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는 과목을 선택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강의 잘 듣고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인데 윤리에 적합한 학생이 있고 윤리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윤리에 적합한 앤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돼. 윤리에 맞지도 않는데 윤리를 선택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나 또 나는 윤리를 선택하면 가장 적은 시간 공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데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또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과목을 변경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6월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오르거나 결정적인 킬러 문항, 두 문항을 풀지를 못하는 거야. 이건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고의 성향이라든지 나의 학습의 성향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생활과 윤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가 윤리에 적합하는 수험생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탄문제는 도표나 시각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 있고요. 아니다.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 도표와 시각자료의 분석력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사회 문화에 있죠.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질이 있습니다. 즉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세계 지리, 한국 지리 같은 경우에는 도표와 시각자료의 분석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라든지 도표라든지 시각자료는 없고 오로지 뭐예요?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을 평가하니까 나는 도표나 시각자료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반면에 난 제시문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능력은 뛰어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윤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서로 다른 것들 대립상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고 대립적인 구도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논리적인 정리 습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뭐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크게는 갑을 사상가 또는 갑을병 사상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비교와 대조적으로 사상가들 각 단원의 핵심적인 대립 구도를 정리하고 그걸 적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가 윤리에 많이 나와요. 따라서 비교 대조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게 좋고 나는 뭔가를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이런 건 별로야. 그냥 암기하고 암기된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걸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뭐예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면 그다지 좋지 않겠죠. 세 번째로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은 동양사상을 다뤄요. 이 동양사상은 한자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초적으로 한자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게 좋지만 나는 한자라면 진짜 기겁한다. 한자라면 절대 알아먹을 수 없다. 이런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를 피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에서 보는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들을 어떤 특정한 시각과 어떤 특정한 사상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주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문화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재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것들을 적용해서 풀기 좋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를 공부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준비해서 이거 하나 해결하고 이거 하나 준비해서 이거 하나 해결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비 수험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시가 가까울수록 시간의 부족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하나를 공부해서 나머지 부분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입시에서 논술 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뭘 하는 게 좋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또는 사회 문화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윤리에 적합한 수험생들, 어떤 수험생들한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가 유리한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과목을 잘 아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은 암기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과목 중에서 암기의 분량이 가장 적은 과목이 바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에요. 오히려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은 이해력, 독해력, 맥락적 파악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을 잘 아는 능력은 첫 번째로 제시문을 읽고 사상가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이 중요해요. 아, 이 제시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상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반대편의 사상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가를 찾아내야 되니까 사상가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도 제시문을 변형해서 선택지를 내니까 그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다면 절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면 안 돼요. 나는 진짜 딴 과목은 자신이 있는데 언어 영역의 과목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수능 국어라든지 수능 영어 이런 언어적 감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면 안 되고 나는 언어적 감각은 상당히 뛰어나다. 국어, 영어는 웬만큼 성적이 나온다 하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윤리과목을 잘하게 되니까 윤리과목을 잘하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개념을 많이 안다고 해서 개념을 빠짐없이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낮은 수준의 문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떠먹여주는 요플레 같은 문제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서술한, 개념을 설명적으로 서술해놓은 거니까 이 선택지의 내용을 개념과 적용할 수 있는 유비추론적 사고, 연결적 사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술적 표현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각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윤리 과목은 이해력에 기반해서 추론하고 비교할 수 있는 3단계 사고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그 다음에 어떤 글의 내용 또는 어떤 선택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추론력, 세 번째로 서로 다른 사상가의 주장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비교력, 마지막 선택지의 함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신중성이 필요한데 이 신중성은 내가 한 4가지 정도를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수식 업구에 주의해야 된다. 수식 업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수식 업구에 주의하는 독해법. 두 번째로 단정적 표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없애는 것. 세 번째, 낯선 내용이 나오면 이 낯선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개념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정확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르면 되니까 선택지 함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신중성이 필요한데 이 선택지 함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 4개에서 5개를 배우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교묘하게 만들어진 선택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리과목은 뭐가 필요하다? 이해력, 추론력, 그 다음에 비교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 사상가의 주장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이 사상가는 어떤 사상가와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했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자 생윤, 윤사의 고난도 주제를 보면 생활과 윤리는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전쟁과 원조가 있어요. 이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전쟁과 원조 이런 것들은 이제 논술 주제로도 자주 나오죠. 어떤 게 올바른 분배인가? 그 다음 뭐예요? 시민의 불복종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윤리가 제일 어려운 단원이고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전쟁과 원조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대립구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대부분이 개념을 나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대립구도에 주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대립구조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상가를 선별해서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충분히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윤리와 사상은 동양사상이 상당히 고난도 문제로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한자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 한자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사단 칠정론, 태계이완과 율곡이의 사단과 칠정에 대한 논쟁인데 이것도 가장 간단한 논리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바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명확한 대립구도 핵심적인 쟁점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자학과 양명학, 불교 사상과 비교. 이 세 개가 항상 탑3 안에 들고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현대 사상가 중에서 수피노자와 휴물을 비교하는 문제들인데 여기서도 사실 선택지들이 기본적으로 나왔던 선택지가 다시 나오고 나왔던 선택지가 다시 나오는 윤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고의 국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즉 한 번 나왔던 선택지에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는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고 생활과 윤리는 끝없이 새로운 표현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 단원이 다르긴 하지만 교과과장이 개편되면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은 교집합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교집합이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두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오히려 합쳐서 공부하면 그 시간이 더 줄어질 수도 있고 생활과 윤리를 잘하면 윤리와 사상도 잘할 수 있고 윤리와 사상을 잘하면 생활과 윤리를 잘할 수 있는 체제가 좀 더 강화된 거죠. 따라서 이 교과과정 개편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교집합을 30% 이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기본적으로 50점을 맞아야 내가 1등급이다 라고 안심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은 모두 15개, 18개의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18개의 문제는 기출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생활과 윤리에서는 한두 문제에서 새로운 쟁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한두 문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단원의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생활과 윤리에서는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들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예방적인 학습법 또는 미래의 예측적인 학습법이 필요하고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도 한두 문제의 새로운 단원의 결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단원들이 통합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상의 계열 속에 있는 것들을 조합시키는 거니까 기본적인 대립구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상과의 전반적인 대립구도 그 다음에 사상의 역사적 진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의 제시문을 변형한 선택지 또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제시문을 변형한 선택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려면 기출문제 선지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표현들을 발견하려는 발견적인 예측적인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현대사상가의 난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슈움, 스피노자, 최근에는 근대 서양 사상가들과 현대 서양 사상가들의 종합적인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 많으니까 현대사상가에 대해서도 학습 비중을 좀 높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3년간의 출제 경영을 보면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이도 없다. 왜? 18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킬러 문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통해서 18문제를 완전히 쉽게 맞출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두 개의 문항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지향적인 공부와 미래지향적인 공부가 결합돼야 되고 과거지향적인 공부는 기본 점수를 맞는 것, 미래지향적인 공부는 만점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균형성을 잘 갖추는 게 필요해요. 자 이상으로 윤리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을 추구하는 상식이 통하는 윤리, 제가 생각하는 사탄과목의 선택 기준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과 윤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방향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한층 더 발전하길 바라면서 윤리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